여기! 어? 야 너 공 좀 줘! 여기 여기! 야! 이 새끼 나한테 야 이... 안녕하세요 아... 이 새끼 뭐야... 나도 오늘 보셨죠? 너무 아쉽더라구요... 아니 마지막에 진짜 그거... 코너킥 한번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끊냐고... 아 참... 가납초프린 영원히 안 먹는다 죽을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제대로 2K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보시면 제일 가운데 제 허리에 뭐 챔피언 벨트가 있죠? 이게 하머드 파크 클래식이라고 이걸 우승을 하면 주는 벨트입니다 그리고 메인캐스트 보시면 다 완료했고 저 캐릭터 궁금하시죠? 5호를 98입니다 98까지 키운 거 처음이에요 진짜 배지 다 모았어요 저희 팀의 성적 보여드릴게요 저희 팀 성적은 72승 5패 남은 경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한민국 오늘 져가지고 빡치죠? 빡친 거 제가 갚아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로 가보자고 다른 유저들 상대로 그 지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팀의 음원단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경기 음원단장 역할을 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레츠 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한국어, 영어, 영어, 누구?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나 보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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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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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곽에서 이렇게 서 있지 말고 계속 커팅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럴 찬스가 나 점수 봐 이거 질 수가 없다고 내가 없어도 이긴다니 뭔 소리야 버스라니 내가 지금 음원단장을 해줘서 팀워크 잘 맞고 있는데 아... 이거는... 아쉽다 이거는 좀... 뭔가 얘기했어 이제 소통하기 시작했어 쇼타임 오버로 98 음원에다 몰빵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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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줘야 돼 이거 어 그렇지 이기적이지 않게 진짜 봤지? 내가 슛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 아 너무 잘한다 쟤 친구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지 한 점만 더 넣고 싶다 그럼 11점인데 찬스를 갈라 그럴까? 한 점도 갈라? 한 점도 갈라? 사랑해 이렇게 시작해 마지막에 찬스 달라니까 주잖아 계속 주잖아 와... 이렇게 훈훈한 게임이야 마지막 찬스 달라니까 주는 거봐 미쳤어 2K 리저들 왜 이렇게 착하냐고 진짜 미쳤어 진짜 돈 주고 섭외한 사람들 렛츠고 렛츠고 아... 빅맨이 좀 허당인데? 코난 저 새끼 나갔네 하지만 이길 수 있어 AI 있어도 이길 수 있어 AI가 둘이라고? AI 둘 데리고 하드키드 해줄게 아... 빅맨들이 많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네 에이 들어갔다 어 뭐야? 나 잘하고 있었는데 나 지금 나 억지로 트롤 한 거 아닌데 왜 내 쫓아 트롤링 하잖아 억지로 막 질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강제 투쟁 당하는데 나 지금 나 트롤링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쫓아 아... 중국말 해볼까? 중국 유저가 만들 것 같아서 니하오로 시작해봐야겠다 니하오 지금 이 시간에는 다 텐션이 낫나 보다 말하고 활발하게 그러는 사람이 없네요 굿패스 아 여기 여기 새끼 여기 여기 별자라 와이드 오프 이 새끼 와이드 오프 와이드 오프 와이드 오프 에이 저 뭔 뭔 개슛이야 여기여 여기여 얘들아 여기 아이씨 아 새끼들 나도 좀 주지 나도 공 좀 줘 들어갔다 이거 여기이 여기여기 이 새끼 나한테 야 이 새끼야 여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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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 개새끼들아 여기여기 앞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아니 닿으면 안주냐고 제발 줘 너무 왕따시키잖아 진짜 공 한번도 못 만졌어 지금 나 진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공 안주냐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공 안주냐고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와 2K 처음 했을 때 마이 커리어머드 하는 느낌 여기여기 여기 시바 새끼들아 루즈블 캐킹 오 리본 아싸 리본 안줘 씨 안줘 개새끼들 안줘 공 못 만질 것 같아 이제 이제 공 못 만질 것 같아 나 어떡해 이 선수의 능정치는 98입니다 내 능정치 얘기하지마 비밀이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예 수비를 하러 가지 말아볼게 여기 있으면 주겠지 이거는 설마 줘 줘 줘 줘 줘 줘 마지막 하나 주자 마지막 하나 줘 마지막 하나 줘 마지막 하나 줘 그것마저 네가 공을 가져갔어야만 수리 1명 아니야? 이거 진짜 원하지 않는 버스탑생이야 이거 진짜 치솟은 놈들 진짜 나를 원하는 팀이 있을 거야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AI 2명 있어 망했어 나까지 3명이야 그래도 AI 2명 있어서 패스는 받겠네요 아우 AI 2명 어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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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거 AI 있어도 피하지 마세요 AI 있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경기는 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재밌게 플레이를 하려면 AI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한테 줘 그렇지 예스! 이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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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테이크 오브 갓 들어왔어 나는 AI랑 해야 맞나봐 나도 AI라서 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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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키 악스파 아 잘 쳐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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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려 Stephan dział 오클 march 역전였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팀 AI 3명인데 2명인데 역전했어 AI 3명 아니에요 2명이에요 저는 AI 아니에요 여러분 유저입니다 유저 역전했어 어쨌든 어? 플레이오브드 하트 나오고 처음이야 지금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지! 오늘 25점 치긴다 신기록이야 이정도 25점인거 아우와아 이 녀석이 찢어야지 저 짤사 어우 뿌듯하다 31득점, 칠리방, 상어씨 킴 전략 70% 맞아 진짜 그리고 레벨 키우면 마이 커리어머도 도움이 되는 보상을 받아요 오 나도 있어 보여 캐릭터 봐 있어 보이지 이제 고인물같이 이제 나도 딱 들어갔을 때 불리지 않아 요런 배너 있으면 제대로 보여줄게 이번엔 숨이 시?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패스하라구 한 골 더 먹히면 두 점 차까지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소통을 시작할게요 소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게 좋았어 про 패스 왜 이런 게임이 딱 밸런스가 좋다고 뭔가 2타적으로 플레이를 하잖아 수비를 나이스 어시스트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돼 얘들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돼 얘들아 스테파이 스테 오 베이비 오 베이비 스테파이 베이비 스테파이 야 소통의 힘이야 내가 소통해주니까 잘하잖아 봐봐 잘하잖아 스테파이 스테 내가 계속 응원해주니까 스테 오 베이비 스테 아 인사이드 너무 몰려있다 외곽이 안 터지니까 인사이드로 수비를 집중해서 하니까 이게 지금 공격이 안풀리는 거야 그래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공격의 조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시에 제가 있을 때 저랑 이제 전태풍이 있는 케이시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 여기는 지금 인사이드 치고 들어가는 공격으로만 너무 추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잘 되네 BTS 나랑 물어볼까? Do you know BTS?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쟤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 미친놈 아니야 그럴쪼도 몰라 Do you know 퍼스트 코리안 NBL 리그 하승진? Do you know 퍼스트 코리안 NBL 리그 하승진? 강남스타일도 대답 안하는데 이걸 대답하겠어? Do you know captain Q? 이렇게 게임 지도 안 해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신 승리라도 해야지 정신까지 패배할 수 없잖아 나 어 이 새끼 이거 어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건 자존심 대결인데 날 미쳤어? 이건 따주지 아 내가 이겼는데 어 마지막 리버운 공짜 사실상 4대5 경기라는 게 저를 보고 하는 얘기 아니죠? 어쨌든 오늘도 늦은 시간 채팅 참여로 재밌는 방송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플레이오프까지 몇 개 만나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이 커리어 모드 플레이오프 도전하는 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좋은 밤 보내십쇼 안녕 크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